한판! 너무 예뻐 어떡해! 한판 봐! 어떻게 먹어야 돼? 이렇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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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맛있다! 이렇게?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? 너무 어려운 걸? 못 꺼먹어! 다시 할게요! 와, 쓰나님 대단하시네요! 저 깜짝 놀랐어요! 아, 이것도 기술이군요! 역시 쓰나님 사랑해요! 이제 면을 해야 돼요! 이제 할게요! 팁을 알려줄래요? 요새는 다 가지고 가요! 아, 다 가져가서? 아, 솔직히 너무 꾸역꾸역! 오늘! 황도친거 지금 마음을 준비 좀 할게요! 저 황도를 못 먹어요! 수저로 하나요? 뭐? 황도친구는 수저로 하나요? 아니, 젓가락으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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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장면 먹던데 가져가도 돼요! 아, 알겠습니다! 만약에 드시다가 안 될 것 같으면 한 개 먹고 두 개 기권하시면 돼요! 아, 기권 찬스도 있어요? 아, 봤죠 그거? 어! 아, 그런 게 있어요! 그럼 알겠어요! 너무 감사해요! 제가 황도 1년 만에 먹거든요!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! 으흫 너무 커요! 너무 커요.. 너무 커! 미안해요.. 아, 미안해요! 진짜 너무 커요. 이거 어떻게 한입에 다 먹어요? 파슬리! 아 파슬리 샐러리? 아 지금 콧구멍에 황도 있는 것 같아요. 콧구멍에 황도 있는 것 같다고요. 씹고기 싫어. 아 너무 깜짝 놀랐어. 아까 진짜 이렇게 황도로 씹는데 앞에만 씹는데 뒤에 안 씹히는 게 근데 여기서 계속 꼴뚝꼴뚝 아 진짜 욱해.. 이게 괜찮아요? fulness에 반 treasury val πολύ 저ανте 자 conversation deswegen 잘행이다. 아 진짜 웃겨… 정말 괜찮아요? 이거 왜 이렇게 휴지긋하세요? ㅋㅋㅋㅋbres 휴지글cen desde.. 이거 어떻게 먹지? 맛있잖아, 언니. 응? 응? 그럴 수 있다. 이거 먹을 거 맛있어. 필수, 필수템입니다. 오니언 드레싱. 필수템. 다시 한 번 말했지만 여러분, 순환님의 먹방은 정말 대단한 거군요. 이건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. 순환님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. 이게 알록달록 예쁘다. 근데 먹기 힘들겠다는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? 근데 오늘 보니까 정말 힘들 거 같아요. 아니, 힘든 게 아니야. 즐기고 있어. 나만 힘든 거야. 어, 나 이제 행복한 타입 나왔어. 할 게요. 무슨 말이야? 대단하다. 대단하네요. 아, 좋은 경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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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러요? 어, 네. 빨간만 뜨네.